말없이 혼자서만 걷던 길 눈을 떠봐도 어두운 밤 같아 멀리서 날 비춰준 너의 추억에 참을게 내 마음이 말을 해 손끝에 닿을 만큼만 그저 그만큼만 내 맘이 닿는 그곳에 서 있으면 돼 추억을 잊을까 봐 사랑을 잃게 될까 봐 이 맘 곁에서 기다려온 날 위해 안녕하세요. 저는 2019학년도 면지전문대학교 수시 합격한 실음음악과 보컬 전공 스무살 전현우입니다. 고맙습니다. 면지전문대학교 보컬 같은 경우에는 1분 20초로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따로 추가곡이 없기 때문에 그 1분 20초 안에 자기의 모든 걸 보여 드려야 되는데 먼저 선폼을 편집을 해가지고 이순전계를 잘 드러나도록 편집을 해서 가져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시기장 안의 분위기가 되게 무섭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막상 돌아가보면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교수님들이 저를 쳐다봐주시고 웃어주셔서 저는 긴장이 좀 덜 됐다고 같습니다. 상동에 있는 학원을 다니다가 교수님 부근으로 학원을 옮겨볼까 하고 돌아다니다가 친구의 소개로 경희실은 음악학원을 오게 되었는데요. 상담을 받아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레코딩 실습과 버스킹이 있고 또 정기적으로 한 번씩 공연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고 또 장학생 혜택이라는 게 있어서 이 연습도 되게 잘 이끌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 학원을 오게 되었습니다. 우선 수요일마다 뮤직히스토리라는 수업이 있는데요. 원장님께서 한 주에 한 번씩 아티스트를 선정해서 영상과 역사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알려주시는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되었고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레코딩 수업을 하면서 자신이 노래한 것을 들어보고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 그 수업이 너무 좋았습니다. 노하우라기보다 제가 작년에는 무리하게 연습만 해서 성대교체 초기가 와가지고 노래도 못하고 이슈도 못 봤었는데 이번에 여기 경기시록 음악학원 오게 되면서 무작정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노래를 듣고 파악한 후에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녹음하면서 제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했던 것이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네 먼저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주신 보컬 김윤수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신 가족들과 또 여기 학원에 있는 친구들, 형, 누나들과 부원장님과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감사한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끝까지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